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살짝 어질어질한 돌싱슨이 데리고 왔는데요. 돌싱이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배우자와 이혼한 돌아온 싱글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쓴이는 왠지 돌아온 싱글보다는 살짝 도라이싱글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나는 이혼을 한 돌싱이니까 sns 해시태그에 그냥 사실대로 나는 돌싱이다라고 쓴 것 뿐인데 이걸 본 친구년이 저보고 한심하고 추하대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원지! 돌싱은 인스타도 하면 안되는 건가요? 혹시 제 주변 지인들이 알아볼까 싶어서 겁이 좀 나긴 하는데 너무 심란해서 글 써봐요. 제목 그대로 저는 이혼한 돌싱이고 애들은 제가 데려와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제 인스타에 일상 사진 같은 걸 올리고 하는데요.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왜 자꾸 그걸 올리냐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 인스타에 내가 내 사진 올리겠다는데 도대체 왜? 뭐가 잘못된 건데? 이렇게 따져 물었더니 적어도 애들 얼굴은 올리지 마라. 요즘 세상 험악하다. 위험하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래요. 여기까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나온 말이었어요. 야 아니 돌싱인 게 뭐 자랑도 아니고 왜 자꾸 해시태그에 돌싱을 넣고 그래. 그걸 꼭 그렇게 알리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순간 어이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럼 내가 이혼을 했는데 남편도 없는데 독싱이지 뭐 유부녀냐? 이거 아니면 도대체 뭘 넣어야 되냐? 이렇게 또 따졌더니 그냥 넣지를 말래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창피한 게 뭔지 정말 몰랐어 이러냐? 이런 소리를 하길래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이혼한 게 뭐 창피한 일이냐? 세상에 나 혼자만 이혼한 것도 아니고 너 왜 나한테 이러냐? 이랬더니 그래 창피할 일까지는 아니지. 근데 그게 그렇다고 굳이 대해놓고 자라 갈 것도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태그에 돌싱이라고 넣는 게 너무 한심해 보인대요. 아니 나 예전에 이혼할 때 그렇게 이야기 잘 들어주고 진심으로 위로해 주고 그러더니 그게 다 가식이었나 봐요. 결국 속마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나 너무 슬퍼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래서 굳이 돌싱이라는 태그를 꾸역꾸역 쳐넣는 이유가 뭡니까? 자 이 세상 남자들아 나는 남편이 없는 돌싱이니까 어서 어서 말 많이 걸어주세요. 뭐 이런 건가? 그런 거야? 2번 그래서 돌싱을 굳이 넣는 이유가 도대체 뭔데요 아줌마 애들 사진 올리면서 반드시 꼭 본인 혼인 상태 여부까지 적어야 하는 법이라도 있는 겁니까? 미혼모, 기혼, 이혼 후 재혼 1회 이 지랄로 적어야 속이 풀리는 거냐고 그런 거야? 물론 쓴이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꾹꾹 부인하겠지만 돌싱 해시태그를 어떤 이유로 왜 꼭꼭 적어 넣는 건지 너의 그 거지같고 음침한 마음을 친구는 아주 제대로 간파한 거라고 아우 추하다 추해 쓴이야 한심하다고 대댓글 와씨 혹시나 해서 방금 검색해봤는데 돌싱뿐만 아니라 미혼모 태그도 오지게 많네요 3번 해시태그에 돌싱을 넣어서 올리는 거 이거 유가로그를 빙자해 남자 엮으려는 수작으로 보여요 낯으려는 수작 개 멍청한 쓴이 본인이야 이게 티가 안 날 거라 착각하고 또 본인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부정을 하겠지만 기저에 깔린 그 숨은 의도는 즉 감추고 싶고 민망하기도 하고 한 그 적나라한 그거 말이야 다른 사람들도 기가 막히게 눈치를 채요 사람들은 절대 바보가 아니라고 네가 속이고자 한다고 속을 수 있는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지 말라는 그 친구가 진짜니까 찐친이니까 친구 말 좀 들어요 적당히 친한 애가 그러고 있으면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귀에서 조용히 씹고 욕이나 하고 말지 4번 어? 돌싱도 인스타 해도 되지 되는데 쓴이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5번 아니 그래 그게 뭔 자랑이라고 해시태그에다 굳이 돌싱을 쳐놓고 난리야 어? 남자가 많이 고픈가봐요? 좀 추잡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대듣글 보나 마나 돌싱 오픈 채팅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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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여기서 더 웃긴 건 이러고 지가 이러고 있으면서 본인이 돌싱이라가지고 사람들 아니 남자들이 자기를 쉽게 보내 어쩌네 상처받는다고 오지게 징징대는 거지 6번 SNS를 하는 건 좋아 좋은데 돌싱 퇴근은 왜 하는 거야 누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건가 애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애 친구들 엄마들이 어쩌다 알게 돼 건너 건너 그걸 보기라도 하게 되면 아우 정신나간 여자네 이딴 소리 듣기 딱 좋다고 끌끌끌 7번 해시태그에 돌싱 이지랄 하는 것들 나도 많이 봤는데 진짜 없어 보여요 아니 남자가 그렇게 고파요? 남미세 티를 꼭 내야 되냐고 온 세상 천지에 다 떠들어야 할 만큼 그런 거야? 너 이혼할 때 친구가 진심으로 위로해 줬을 텐데 아유 쓴소리 좀 했다고 바로 기어들어와 욕부터 박는 거 참 쪼잔하다 8번 쓴 이의 속마음 대핵 나란 여자 비록 이혼은 하였지만 존나 멋있고 내 인생 내가 스스로 깨척해 사는 신세대 여성이야 나 좀 봐줘 제발 나 존나 멋있다니까 이왕이면 깨어있는 신세대 여성 수준에 맞는 좋은 사람도 좀 꼬여야지 여러분 저는 깨어있는 신세대 여성이라고요 저의 마음은 언제나 열려 있답니다 난 그럴 자격이 있다고 돌싱 이온 신세대 여성 일상 데일리 아니 이거 데일리 이건 뭡니까 이거 데일리란 말 되게 많이 보이던데 이게 뭔 뜻이야 두 번째 사연 원지 애 엄마들아 제발 인스타 좀 하지 마세요 아니 무슨 관종도 아니고 자기 남편이랑 싸운 거 전부 다 올리고 애 사진 올리고 또 무슨 챌린저인지 어쩐지 어쩐지 하면서 비키니 입고 춤추고 난리 부르스에 시댁 욕까지 하고 거기다 애 키우면 힘들었던 거 자기 우는 모습 다 찍어 올리고 그런 거요 자식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애 엄마들끼리 다 보게 되고 욕하고 그래요 특히 애들끼리도 친하게 안 지냅니다 물론 선생님들 보는 앞에서 말 잘하고 잘 어울리고 그러지만 쉬는 시간이랑 학교 후엔 잘 안 어울린다고요 진짜 따당한다고 따 특히 10살 초등학교 3학년만 넘어가면 그냥 대놓고 꽁꽁이 엄마 일진이에요 이러고 타투 있는 엄마한테 또 꽁꽁이 엄마 관종이에요 이래요 인스타 많이 올리는 엄마들 말이죠 이런 얘기들 그냥 대놓고 입 밖으로 꺼냅니다 그 어린 것들이 200충, 300충, 엘사, LH 사는 애들 휴거, 휴먼시아 거지 이런 말들 애들이 만들어낸 거고 다 쓰고 있는 거 알고들 있죠 요즘 애들 생각보다 훨씬 더 영악하고 똑똑합니다 학교에서는 그냥 잘 어울리고 잘 놀고 그러다가 학교 끝나고 학원에 가면 그 애 뒷담화하고 그래요 또 누구네 엄마 화장이 옅더니 저더니 이런 말도 많이 하고 그지 같다면서 막 비웃고 엄청나게 웃는다고요 이게 막 성향이 나쁜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착하고 평범한 애들도 제대로 된 가치관이 아직 없으니까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같이 동조하고 웃고 그런다고 매년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 다 똑같아요 딱 10살 정도 지나면 요새 슬슬 인스타를 접하면서 남의 부모 인스타도 보고 입방에 우러내리는 거 제가 공부반 선생이라 너무 잘 알아요 한두 번 본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발 아이를 위해서라도 좀 자제를 하세요 엄마들아 댓글 1번 SNS 이거 진짜 도대체 뭘 위한 건지 나는 아직도 하나도 모르겠다 어? 댓글 동감해요 그냥 시간과 주의력의 거대한 낭비 같아요 인생의 낭비라 그러죠 본인 개인 민감한 정보 온라인에 다 뿌려놓고 아니 연예인이라면 또 모를까 도대체 일반인이 왜 저러나 싶다니까 2번 나 저번에 진짜 깜짝 놀란 게 우리 반 어떤 아이 엄마 본인 인스타에 아이 샤워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여자아이야 거기다 이름에 사는 곳까지 다 노출을 시켜놨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저는 저번에 어쩌다 우연히 본 건데요 어떤 레이싱걸 출신 여자가 자기 딸내미 목욕시키는 걸 나방하더라고 라디오 라이브 방송이요 진짜 미쳤나 싶었다고 3번 그래도 정상인이면 애들 SNS에 절대 안 올리죠 애들 생활이랑 본인 생활이랑 분리를 해야 되는데 갓난아이 발작원 것도 영상으로 찍어서 인스타에 올린 거 보고 내가 학을 뗐다 그냥 이것들은 정상인 아니야 댓글 나도 처음엔 발 작은 거 이래가지고 어머 귀여워나보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발 작은 게 아니라 발작원 거라 미치겠다 진짜 아니 도대체 그걸 인스타에 왜 올리는 거야 또 더 기가 차는 건 그걸로 사람들이 막 욕하고 뭐라고 하니까 병원 의사한테 보여줄라고 찍은 거라고야 이랄지 4번 그 뭐야 인스타 요리 릴스 만드는 사람도 작은 타투가 있는데 애 학교에 소문나고 같은 반 애들이 야 니네 엄마 일진이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 애 엄마가 타투로 싸그리 치웠다고 하더라고요 애가 진짜 어렸어 초1인가 2인가 그랬는데 여튼 조심해야 된다고 5번 뭐 이건 개인사일 뿐이고 이런 걸 가지고 막 하나하나 감시하면서 신경쓰는 아줌마들도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딱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거 애들 얼굴 사진 좀 올리지 마라 아니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그리고 애가 좀만 크도 사생활이나 초상권이라는 게 있을 텐데 애가 도대체 뭔 죄야? 6번 나는 유튜브에 자기 얼굴을 안 깔고 애들 얼굴만 까는 사람들도 되게 비겁해 보여요 자기 얼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만큼 애들도 그럴 수가 있는 건데 아직 의사표현 제대로 못하는 애들 자기 브이로그 요리 영상에 이용해 먹는 거랑 뭐가 달라? 어? 애가 뭔 죄야? 자기 밥 먹는 거 말하는 거 꾸미고 나온 것도 아닌데 나중에 자동 흑약사 될 게 뻔한데 아니 엄마 눈에만 이뻐 보이면 전부야? 7번 관종 주제에 좀 멀어 하면 바로 내 공간이야 이랄지? 8번 아닌 게 아니라 수술한 가슴 손바닥만한 비키니 입고 앞뒤 구석구석 매일매일 찍어 올리는 애 엄마들 진심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저도 그런 건 있어요 방금 댓글에 나온 건데 제가 귀여운 걸 좋아해서 생긴 건 이렇지만 어린 애기들 채널을 구독해서 보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거기서 기준이 있어요 일단 아기가 이뻐야 돼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고 두 번째가 이겁니다 아기 얼굴은 공개하면서 본인들 얼굴 모자이크 하는 채널은 안 봐요 너무 싫더라고 할 거면 다 까야지 아니면 아예 화제를 말든가 이게 뭔가 싶더라고 아무튼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SNS 예전에 엄청 유명한 사건이었죠 미국이었나 애가 집 마당에 있는 수영장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거를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다가 애가 죽어버린 거예요 정말? 이쯤 되면 정신 나간 것들이 SNS를 하는 건지 아니면 SNS를 하면 정신이 나가는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제발 적당히 좀 해야지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